bonds ransom 천천히 먹자 푸짐하네 고리밥 중식 호박 넣었어요? 고춧가루 여기요 여기요 호박하고 상추 좀 두가지만 콩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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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 생긴 넣었어요? 네 생긴 해요 좀 Aldix 오우 부습해 어우 부습해 와우 부습해 퍽퍽퍽퍽한 거 먹느라 그러니깐 종숭이, 종숭이 검사하는 거 내가 알아봤어 이게 되게 그런 거 해가지고 동마에서, 영주에서 공원 한 번 가는데